안녕하세요 네 저희 약간 나이 많은 세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뭘 하려고 이렇게 나왔냐 네 저희가 이제 향수 건빙으로 가죠 저 왜 왜 왜 가요? 왜 향수 건빙 왜 가요? 이건 몰라요 모르죠? 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진짜 몰라 자 저 이제 성년의 네 그 저희 성년의 날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이제 스무살을 맞이한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저희가 향수를 만들어갑니다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네 어 왔네요 네 일단 차를 탑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제 저는 멤버들한테 궁금한 게 있긴 한데 물어봐도 돼요? 안 돼요 알았어요 정윤이한테 물어봐도 돼요? 들어오세요 오케이 혹시 공방 같은데 가본 적 있어? 공방이요? 네 아니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? 네네 뭐 만든 거 없어요? 네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대요 네 전 있거든요 예전에 그 제가 공방은 아니고 학교 동아리 때 그 그걸 뭐라 하죠? 도자기 같은 걸 안 들은 아 맞아요 도예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도예가 되게 저한테 적성이 잘 맞아서 조용하고 약간 수레물? 그거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서 약간 하면은 수레물이요 굉장히 여유로우시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같아서 저는 그런 좀 만드는 걸 좋아해요 원래 근데 이번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만들러 가게 돼서 참 고유 일단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 맡다보면은 이게 향이 너무 세잖아 그래서 코를 자극해내요 그러면 그때 커피콩을 맡으면 중화되네요 응 감사합니다 저번에 아.. 쎄다니까.. 이것도 이제 손에 떨림이 중요한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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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릴라데.. 너무 좋아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 고릴라 향수인 것 같아요 둘 중에 고민이 되는거죠? 둘 중에 둘 중에 뭘 할지 오 마이 갓 다 만들긴 했는데 너 어떤 스타일로 만들었어? 저는 약간 뭐라야되지.. 성훈이가 좋아할만한 향을 만들긴 했는데 코가 코가 맞교사 지금 무슨 향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저는 저는 찬영이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찬영이는 약간 자기가 상남자라고 그런거 울리잖아요 상남자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향으로 상남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그런 느낌 하지만 또 호불호가 있지 않은 뭔가 모두가 좋아할만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조금 부드럽고 강하고 조금 부드럽고 강하고 소스한 느낌으로 하려고 했지만 살냄새 느낌도 나고 저는 일단 주호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귀여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는 결정했어요 좀 진한 달달한 냄새 네 소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이렇게 박스에 보관해주셨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니 루이 주지 말고 제가 갖고 싶은데 나중에 저 혼자 또 와서 만들어야겠네요 너무 향이 예뻐서 약간의 케이스도 예쁘고 향도 너무 좋아서 지금 이쪽은 아직 만들고 있긴 한데 다시 이따 영상 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향소를 다 제작을 했고요 저희가 제작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강렬한 빨간색 1박스 포기상도 그리고 이거를 루이한테 선물할 겁니다 우리가 약간 어 미래를 좀 걱정하는 척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 라는 뜻으로 미래가 빠르게 굉장히 강렬한 굉장히 강렬하고 활활 타오르는 나 열정해요 저는 이제 주호 근데 이제 주호가 또 좀 뭔가 귀여운 뭔가 달달한 약간 냄새를 좋아해 봤다라고 감히 예상을 해서 저는 냄새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회장님 지금 이걸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정신없어요 제가 설명을 해줘야죠 어떤 느낌으로 어떤 느낌으로 응 선생님께서 강렬하고 그런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앱이 돼서 그분을 좋아할 수 있는 향 느낌으로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도 했어요 그냥 분명하게 느끼는 느낌입니다 느끼는 네 이케 저희 제 향수를 더 안 흘러서 이제 선물을 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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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검